두부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 배에요 배에 영양제를 뿌렸어요 오! 거기 하나 떨어졌어 보자 보자 아 여기 있구나 엄마 엄마 시계 옆에 있었구나 배에다가 영양제를 이렇게 뿌렸어요 엄마가 손 깨끗이 다 씹고 알코올로도 이렇게 했어요 아이 잘 먹네 아이 잘 먹네 요즘은 잘 누는데 똥을 안 누고 있지 지금 올라갑시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직 변을 안 봤대요 네 네 아 이게 낯선 환경이 있으면 안 나올 수가 있어 응 어구 손 떨어뜨렸다 엄마가 옷에 떨어뜨렸어 엄마가 그냥 먹자 아이 잘 먹네 잠깐만 엄마가 손에다가 이렇게 쓸게 이렇게 주는 게 낫겠다 서로 감아서 먹게 응 응 어휴 뿌리면 안 돼 이 피가 안 맞지 응 엄마가 잘못했어 잠깐만 줄게 줄게 응 팔을 들지마 피나 응 응 응 응